형제분이 많지 않아요? 육남매여가지고 아 진짜? 되게 다북한 입이구나 그러면 호영이가 막내요? 동생이 5번이고 5번 아 5번 6번 5번 저는 이제 맞다리긴 한데 둘째 전체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죠? 카운트 3, I'll show you my friend, guys 1, 2, 1 타락 아끼야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이거 다 보여주고 싶어 다 보여주고 싶어 좋아해, 아빠는 뭐야 좋아해, 좋아해 너무 좋지? 아유, 어떡해, 어떡해 좋아해 어떡해 제가 엄청 서럽거든 근데 마무리는 항상 우름이야 좋아해 좋아해 윌슨이 집에 가야 돼서 오늘 인사해야 된대 바이 해다 끝나 안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딜레야 언니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 이거 틀어줄게 근데 저거 하면 강아지들이 봐요 엄청 열심히 봐 엄청 잘 봐요 나도 너무 놀랐어 진짜 이러고 봐, 이러고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야, 저기 가만히 있네 진짜 쉬질 않는 또 밥 되는 시간 동안 어디 가실 것 같은데 30분 안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대로 갔다 올게 될래? 날씨방 7분 7분 아, 버스 타시나봐요 네,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버스만의 감성 있잖아요 나도 좀 버스 많이 타는데 걷기엔 약간 애매하니까 맞아요 아, 캐롤이다 아, 친구야? 하하하 딜레 친구예요 아, 딜레 친구야 아, 딜레 친구야 동네 인싸네 동네 친구 있어 아, 침했지 우리 캐롤이 우리 같이 산고 가고 우리 같이 산고 가고